안녕하세요. 스마트폰 그냥 버리고 계시나요?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 스마트기기에 공장 초기화를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안전합니다.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파기를 하시면 완벽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망가진 부품들을 분리수거 하시면 완벽합니다. 스마트폰 또한 동일한 형태로 공장 초기화와 물리적인 파기가 중요합니다. 이는 정보보안 전문가들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